집 근처 지하철역에 나왔는데요. 근데 아빠가 어디서 가는 거예요? 몰라. 여기 엄청 재밌는 게 있다.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서 여권 만들려고. 여권 만들려고요? 아이들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집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찍으면 재밌어할 것 같기도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라온이 먼저 찍어볼까? 응. 들어와. 여기 마음에 들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. 봐, 봐, 봐. 라온이 봐. 나 이미 시간이 정해졌어, 시간이. 빨리 해야 돼. 뺀다. 앞에 봐. 둘. 하나. 봐봐, 봐봐. 잘 나왔나? 어때요? 다시 찍을까? 다시 찍을까? 이거 안 이뻐. 응? 다시 찍을까? 다시 찍을까? 다시 찍을까? 여기서 둘. 이러면 피성을 지는 거야. 아빠가 옆에서 지켜오고 있어가지고. 그냥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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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해 보다. 어머, 얘 뭐야. 창피한가 봐. 촬영 버튼을 눌러주고. 촬영 버튼을 눌러주고.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. 자, 셋 하면 해. 문 닫아다, 문 닫아다, 문 닫아다, 문 닫아. 아, 얘 미치겠다. 어머니, 나와라. 너무 예쁘다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왜 이 집 자매들은 아빠가 없을 때 이렇게 뭔가를 하죠? 왜? 왜? 아, 너무 예쁘다. 아니요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대는데. 봐봐, 봐봐. 나오면은. 아직 안 나왔어. 나오면 나와서 해 봐. 나왔다. 궁금하다. 나왔어. 이게 뭐야. 아빠 엄청 잘한다. 아빠, 봐봐. 장난치면 어떡해. 여권 사진을 이렇게 엄청 안 돼. 나 이거 한 장 줘요. 아, 너무 예뻐.